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된 지 벌써 3년. 하지만 인턴 등 관련 업무를 경험하고 경력을 쌓을 기회는 지역 대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.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학점 연계 과정을 만들어보자고 했지만 좀처럼 추진이 안 됐습니다. 인턴이나 아니면 청규직 전환을 하는 그런 비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교육이나 체험활동 같은 것도 기업에서 연계를 많이 해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자체, 지역 대학들의 협력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. 전력거래소와 한전 KPS, 한전 KDN이 이달 4주 동안 지역 대학생 등 50명을 대상으로 빛가람 학점 과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전력산업과 설비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인 국가직무능력표준, NCS채용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합니다. 좀 더 실무 중심에 좀 더 깊이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에 따라서 본 과정을 좀 학점 과정으로 승화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. 공공기관들과 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를 키워나가려는 노력이 나머지 이전 기관들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